안녕하세요. 글샘철입니다. 글샘철이 부팽글씨 워커북 첫번째 순서입니다. 참 조심스러웠습니다. 워커북이라는 제목을 붙여놓고 따라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하지 말까도 몇번이나 고심을 하기도 했는데 영상에서 새로운 일깨움을 만들어드리자는 생각에 이렇게 영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왜 체본집2는 하지 않지?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건데요. 체본집2는 글씨 말고는 대부분이 사진이나 컴퓨터로 그린 그림이라서 영상으로 설명하기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고 포토샵을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글씨에 먼저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체본집2 영상을 기다렸었던 분들은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글샘철이 캘리그라피 부팽글씨 워커북 활용법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만해도 디자인 전문가들의 전년물이었던 캘리그라피가 점차 대중들에게 감성으로 스며들기 시작하고 이제 소통의 한 장으로 인식되면서 어느새 누구나 한번쯤 배우고 싶어하는 분야가 되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예쁘게 아니면 더 개성있는 글씨를 적고 싶어 먼저 시작했던 선배들의 글을 따라쓰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여기 오랜 기간 동안 캘리그라피 동영상 방송으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았던 글샘철이의 글씨를 한 글자 단어부터 중장문에 글기까지 무려 120페이지에 달하는 따라쓰기 워커북을 만들었다. 이 워커북을 잘 활용해서 캘리그라피를 사랑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 글자 단어는 모든 글씨의 기본이다. 기본을 다진다고 생각하고 또박또박 따라 써보고 주어진 공간이 부족하면 다른 종이에 연습하면 된다. 여기서 따라 써보고 주어진 공간이 부족하면 다른 종이에 연습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두 글자 단어를 쓸 때는 두 글자를 한 글자처럼 쓰게 되면 단어가 따로 놀지 않고 정확한 단어로 인식된다. 문장에 들어가면 어릴 적부터 석관처럼 하고 있던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단어는 크게 조사는 작게 적어 나가면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도 외국이 생기지 않는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유튜브에서 글샘처리를 검색해서 재생목록 길라자비에서 샵 1부터 차례대로 시청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독학은 자신과의 싸움이다. 화이팅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도 발전이 없다면 캘리그라피 동호회 골회원으로 가입하게 되면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글샘처리 공부방에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음 내용은 부가 설명 없이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테고요. 부펜은 어떤 걸 쓰면 되나요? 하고 궁금하시겠죠? 저는 일본산이지만 구레다케 부펜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국내 업계에서도 비슷한 부펜을 만들어서 시판하고 있던데요. 추천하고 싶을 만큼이 안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많이 아쉬운데요. 좀 더 많이 연구를 해서 좋은 품질의 부펜이 빨리 만들어져서 한국의 부펜이 전세계에서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레다케 부펜도 종류가 많은데요. 저는 22호 하나로 거의 모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펜의 종류는 교재를 잘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굳이 다 준비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익숙해지고 나면 필요에 의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포장을 뜯고 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많이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무리 흔들어도 쥐어짜도 나오질 않더라고요. 포장지에 설명이 되어 있는 것도 일본 글씨라서 해석이 불과하고 그림만 살펴봤습니다. 그림으로 대충 알아챘던 게 이 노랑링이었습니다. 이걸 제거하고 손잡이 부분인 줄 알았던 홈을 이렇게 눌러주면 잉크가 나오는데요. 잘 안나오니까 아래까지 흐르도록 쭉 차서 잉크가 흘러내려가지고 아래에 있던 노트까지 다 벼려버리는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서서히 아래로 내려와서 잘 적히게 됩니다. 제거했던 노랑색 링에는 네임펜으로 자신의 이름을 적어두면 일행분들과 섞여도 찾기가 쉽겠죠. 이렇게 준비되면 종이에 글을 적어볼텐데요. 처음 사용하는 분들은 이것도 무시니까 아, 선지에 써야지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면 금방 잉크를 교체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는 복사용지로 만드는 겁니다. 가장 구하기 수월하고 사용하기 적당한 종이에 복사용지이기 때문에 복사용지로 만드는데요. 또 연습하실 때에도 A4 용지를 쓰시거나 사용하고 남은 뒷면지를 사용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볼펜을 잡는 법인데요. 그냥 볼펜을 잡는 방식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손에 힘을 빼고 가볍게 적으시면 되는데요. 교재에 보면 손에 번호를 붙여놨는데요. 부스의 각도에 따라서 그어지는 선의 변화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펜의 노란색 링의 위치를 1번에 놓고 선을 그어보는데요. 필압을 가장 많이 주고 그러니까 힘을 가장 많이 주고 가로선을 그어봅니다. 부스의 끝이 봉이라고 하는데 이 봉이 한쪽으로 편정되어 있다고 해서 편봉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그 힘을 조금 빼고 그어봅니다. 다음은 힘을 다 빼고 가는게 그어봅니다. 자 이번에는 세로선을 같은 방식으로 그어봅니다. 세로선으로 그으면 부스의 끝이 중앙을 스치면서 선이 그어집니다. 이것을 중봉이라고 합니다. 필압이 많은 상태 필압을 조금 빼고 다음은 필압을 다 뺀 상태로 그어줍니다. 세로선은 가로선보다 많이 약하게 적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사선을 그어봅니다. 가로선과 마찬가지로 그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선을 그어볼게요. 많이 가늘게 나오죠. 이번에는 노란색 링의 위치가 2번을 가도록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그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잡는 방식이라고 했는데요. 종이에 닿는 부분이 1번보다 조금 적습니다. 자 이번에는 3번짜리 조금 더 작은 것을 쓸 때 이렇게 접습니다. 4번짜리도 한번 그어볼게요. 거의 펜을 세워서 잡은 상태가 되겠는데요. 잔글씨 그러니까 이름을 적을 때 주로 이렇게 잡고 씁니다. 자 이렇게 위치에 따라 다른 선이 그어지는데요. 이건 펜의 각도에 따라 쓰여지는 굵기가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1번으로 글을 쓰게 되면 이렇게 적혀질 겁니다. 2번은 이렇게요. 3번은 이렇게 4번은 이렇게 적혀질 겁니다. 핵의 굵기에 따라 글씨의 크기도 달라지겠죠?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하시고 즉시, 즉소에 잘 적용을 하신다면 더 좋은 글씨를 쓸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글씨를 한자 한자 같이 쓰면서 상황에 따라 어떻게 쓰여지는지 예문도 드리고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상세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하고 성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